너무 크다 저기 날개 왔어요? 너무 크다 카메라 주식 이쪽으로 그냥 프리레이드 같아 무겁기도 엄청 무거울 것 같아 제작하셨나봐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날개입니까? 어떻게 제작된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보겸 날개고 이게 1층 2층에서 보겸이구요 이거 제작비 얼마 들어서 한거에요? 이거 얼마나 들어간거에요? 제작비가요? 기회비용까지 다 감안하면 기회비용 한달에 한 300만원 정도 한달에 한 300만원 정도 얘가 300만원이 아니라 기회비용 기회비용 근데 나는 장소까지 이동은 어떻게 하세요? 자전거로 타고나 가까우면 걸어가고 그래요 이걸 차고 건네 걸어가요? 이렇게 하고? 사람들이 안 쳐다봐요? 많이 쳐다보죠 아 이거 본적 있으세요? 주인공? 아니요 전화서만 봤고 실제로 처음 봤어요 어때요? 처음 보니까 느낌이 오빠한테 미안한데 좀 되게 되게 허접... 되게 허접... 안 돼요? 저희가 봐도요 이걸로 뭐 한 10분 20분을 날 수 있을 거라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실험 환경이 더 좋아지면 가능할 거라고 이걸로요? 네 이 상태로 아니 오래 날다보면은 아마 한번 지금 착용... 착용을요? 네 한번 착용 한번 해보세요 무게도 상당히 나갈 것 같은데 10kg 10kg요? 10kg요? 응 안 도와주셔보세요 아 아 네네네네 비키겠습니다 오우 비키겠습니다 오우 아 그래갖고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? 한 번 해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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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뒤에서 보면요 포장마차 같아요 포장마차 포장마차 제대로 꼼짝 꼼꼼 날아주세요 정말 날개의 그런 느낌으로 자 같이 날아야 됩니까 우리도? 네 네 아 달릴 수가 없으니까 포장마차 오아 아 자 자 오오오오! 오오오 오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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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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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개진수 해야돼 일어나 일어나 안전벨트 있어 안전벨트 안전벨트 됐다고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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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준영씨 어때요 이거 진짜 무거워요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더 빨리 떨어질 것 같아요 세상에 네 제대로 나와봐 머리 염색한 상태에서 하니까 진짜 떠나이 같아요 표정부터 날을 거다는 생각을 가지고8 저 머리 염색하는 것을 Max이 나를 거야 자 경제적. 나는 나일거야. 자 경제적. 경제적. 준영씨 어떠세요 타고나니까 느낌이.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.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.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.